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신 환경 우리 쌀가루를 주 원료로 화학 방부제는 NO!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에 잘 묻지 않고 부드럽고 잘 늘어나며 오랜 시간 보관에도 잘 굳지 않는 건식 쌀가루로 만든 쌀점토! 이제 쌀점토만 있으면 숲과 바다의 동물 친구들을 안전하게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. 건식 쌀가루 이용! 놀이용 쌀점토 제조기술 특허 출원! 산업체 기술 이전! 2019년 6월 신제품 출시!